안녕하세요 MXM입니다 따이가호 오데이하이 MXM 네 여러분 이제 홍콩에서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과 만날 날이 가까워질수록 저희가 열심히 연습을 박차를 가고 있겠습니다 네 저와 영민형의 화려한 퍼포먼스에 기대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과 즐겁게 즐기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10월 21일 저녁 7시 키텍 로툰다 홀3에서 만나요 또 오시기 야야야야야야 우린 더 진하게 야야야야야 러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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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 오우 예아